X3 와や... 불 나방들 잡아 먹고 있니? 응? 뭐 잡아먹고 있어 불나방 잡아먹고 있었네 불나방 잡아먹고 있었네 사람 무서워하네 먹을게 없는데 엄청난 크기의 딱 좀 별로네 고양이가 이걸 잡아먹고 있었구나 이야 엄청난 크기입니다 손가락 내 손가락이 이만하죠 놀래라 와 이 놈 고양이가 고양이가 이걸 잡아먹고 있었구나 이야 엄청 크네요 엄청 큽니다 손가락이 이야 내 손가락이 부여있어 이야 엄청 큽니다 와 크다 커 아까 고양이가 이걸 잡아먹고 있었네요 어 저기 또 한 마리 있네 오 여기 또 한 마리 있어요 고양이 이걸 잡아먹고 있었구나 우와 엄청 큽니다 우와 내 손가락이 부여있어 이만합니다 우와 정말 크네요 정말 큽니다 고양이한테 당한 것 같아요 두 마리가 왜 두 마리가 나타났지? 두 마리가 있거든 이렇게 저기도 한 마리 있죠 여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저기도 지금 한 마리 아 고양이가 이걸 잡아먹고 있었네 이야 암론숭놈인가 이야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보는데 가만있어 뭔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야 진짜 크다 고양이한테 당했어요 고양이한테 당했습니다 고양이가 두 마리 또 나타났네 고양이 여기도 뭐 한 마리 있는 거 같아요 어 여기 또 있네 오 왜 이리 많아 이거 우와 우와 이건 더 큰데 우와 고양이 다 잡아 놨네요 엄청나게 큰 거를 이것도 한 마리 있고 우와 아 여기 한 마리 있죠 와 이건 제대로 지금 있네요 방금 날라 온 거 같아요 우와 정말 큽니다 내 손가락이 왜 해가지고 내 손가락이 이만합니다 지금 이만해요 손가락 이거는 지금 고양이한테 물리지 않은 거고 이 고양이들이 이 고양이들이 잡은 거 같아요 저는 아 이 빛을 따라서 온 이 풍뎅인가 풍뎅이를 고양이가 잡은 거 같아요 이야 저놈 저놈하고 이놈 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얘는 이미 사망 하셨나 디브샵은 사망 하신 것 같은데 조그만 놈이 하나 모는데 이게 비하면 엄청 크죠 얘는 아 요치 같은데 저기도 있거든 저기 두 마리 너블러져 있죠 고양이가 깨무는 거 같아요 여기다 한 마리 우와 이렇게 큰 큰 게 여기 살다니 잠깐 끊고요 아 지금 밧데리가 다 돼 가네 이야 다른 종류나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저기 가보면은 저기 고양이 한 마리 있고 고양이가 고양이가 잡은 깨물어서 좀 벌레가 있죠 우와 이렇게 큽니다 이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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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손가락보다 좀 작은 막대 이거든요 사이즈를 한번 봐봐요 우와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오징어 고양이가 깨물어서 산살뱀 같아요 저기 또 한 마리 있거든 자 음 와 크다 와 크다 와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봐요 정말 크네 이렇게 있고 이때 뭐가 왔다 갔다 저기 또 많이 있거든요 여기 또 한 마리 이건 나방이네 나방 가로등 불빛이 있으니까 뭐 벌레가 많이 들어오니 지금 이것도 고양이가 공격해서 뒤집어져 있거든 이야 크다 커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는데 어디 닫히는 거 같아요 고양이가 깨물어 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저기 또 한 마리 있죠 이 놈도 지금 고양이 공격을 받아 가지고 사이즈는 많아거든 요건 좀 작네 고양이 공격을 받았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엄청 크죠 저기 고양이 공격을 받았다 저기 고양이 한 마리 있죠 정말 크네요 뿔 딱정벌레인가 사슴뿔 사슴뿔은 아닌가 사슴뿔인가 불이 이렇게 생겼죠 불이 특이하게 생겼네 지금 밤이라서 아 불을 켜 볼까요 배터리가 좀 없어져서 이렇게 뒤집어 볼까요 망설을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아직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놈은 이쪽이 불빛을 따라서 왔나 이놈들이 다 모였네 다리 하나를 제대로 못 쓰네 고양이 깨물었네 희한하게 생겼네 힘도 세고 나무와 뿌리질 정도로 힘이 세네 야 오 이야 우와 오 겁나 나무를 딱 잡았는데 이야 우와 힘 셉니다 오 무지막지 않니 이야 아 힘 세다 힘 세 이야 우와 힘 셉니다 우와 내 손가락이 올라 이야 무진장 힘 씁니다 이야 올라섰다 아직 살아있네 이야 올라섰다 아직 살아있네 아 여기서 꺼내 나무를 타고 올라오네 아 아 겁나는데 손가락이 탈고 올라올까 싶어서 우와 크죠 비교 우와 나무를 자꾸 안 놔주네 이놈 야야 나무 좀 놔봐 그래 놔 놔 두 마리 이야 큽니다 커 보세요 사이즈 비교 아 이놈들이 왜 여기 몰려왔지 지금 비 오고 난 뒤에 어제 비 왔거든요 비 오고 난 뒤에 뭔 말리 위해서 이게 가로등 밑으로 내려온 건가 지금 시간은 한 11시 반쯤 됐거든요 늦은 밤인데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몰려온 거 같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짝짓기를 하는 건가 몰라 고양이 때문에 위험한데 누가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뭐 어떻게 저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 저쪽에 아까 두 마리 어? 한 마리 사라졌는데 날아가 버렸나 한 마리는 여기 있고요 한 마리는 많이 다친거 같네요 저기 있던 한 마리는 사라졌네요 여기 한 마리 있었는데 내가 뒤집어 줬거든요 뒤집어 주니까 날아갔네요 다행히 오 저기 뭐 또 소리 나는데 아 이놈은 아까 고양이가 깨물었너마이네 깨물어서 많이 다치는 거 같아요 많이 다쳐 가지고 내가 뒤집어 줘도 날아가지 못하네요 와 이놈이 크기는 큰데 엄청 사이즈 엄청 크거든요 아까 쟤네들보다 훨씬 더 큰데 다리를 다쳤나 이야 크다 커 확대해 볼까요 이야 크다 커 뒤집어 줄면 뒤집어 줬거든요 살아갈 수 있겠네 이야 이야 크다 커 크다 커 크다 커 뭐 소리가 자꾸나는데 와 크다 크다 뭔가 또 하나 날아왔어요 퍼득거리네 퍼득거리네 어 어 이게 딱지 몰래들이 많이 날라오지 이것도 한 마디 날라와서 뒤집어져 있네요 어 오늘 무슨 날이니 왜 뒤집어져 있어요 이거 희한하네 오늘 무슨 날이야 아 이거는 저놈들하고 다른데 모양이 앞에 뿔이 없잖아요 뿔이 없는 특이한 놈이네 야 야 너는 고양이가 깨물지도 않았는데 뒤집어 줘볼까 저놈하고 좀 다르죠 상태가 여기 뿔이 없는데 여기 뿔이 없는 놈이고 뿔이 없죠 그 사이즈는 그 사이즈는 아까 전에도 비싸대요 야 어디로 오니 가깝게 오지마 아 뿔이 있는 놈이랑 뿔이 없는 놈이랑 이렇게 구우면 되네 우와 갑자기 얘는 야 너희도 안가네 어디 안가고 여기 뭐하냐 아직 내가 뒤집어졌데도 오 저 우와 이놈 막 날라 그러네요 날랐는데 나르니까 뒤집어져 버리네 야 많이인데 이래저래는 죽어가군요 오 이런 뿔이 없는 건데 뿔이 없는 것도 있고 뿔이 있는 것도 있구나 그쵸 이건 뿔이 없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짝짓기 하고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건가 왜 쟤는 날지를 못하지 얘는 고양이 공격을 안 받은 것 같은데 희한하네 다시 뒤집어져 볼까요 자 뒤집어졌다 어떻게 갈래 어떻게 갈래 네 여기 있고 저기 두 마리 있죠 오 날랐다 날랐어 아 불이 있는 데로 가네요 불빛이 있는 데로 날라 가다가 하여튼 균형을 못 잡고 다시 떨어졌거든 이놈이 이놈이 저놈이 날라 그러고 아 바쁘네 이놈 저놈도 푸덕거리고 있고 이놈은 푸덕거리진 않네요 아직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얘도 조금 움직이는데 얘는 한번 물린 것 같아요 고양한테 저는 그래도 푸덕거리네 어 날랐나 여긴 너무 날라갔네 벌써 오 저기있어네 아 저기 날라왔네요 여기 여기 아이고 나는게 완전히 날다가 완전히 폐대기 치는구나 응 아저씨 날다가 폐대기 치네요 어 뭐 또 하나 와가지고 폐대기 또 치네 하 이놈이 보이죠 아 이 가로등을 저 뭐라 뭐라 불빛을 쫓아서 날라왔구나 응 불빛을 쫓아서 날라왔네요 아 시간도 돼서 가야 되겠는데 이 놈도 지금 푸드거리고 있고 이런 뿔이 있고 뿌리 없는 것도 있고 뿌리 있는 것도 있네 이거 뿌리 있죠 요 놈은 아까 저기서 왔는 뿌리 없는 놈이고 이 뿌리 없는 놈이고 요 푸드거리 있는 이 놈은 여기 어디 갔어 이놈도 이놈도 뿌리 없네요 뿌리 없는 놈은 잘 날아다니네요 잘 날아다니는데 뿌리 없는 놈은 잘 날아다니는데 이놈도 날아서 왔거든 이놈도 날아왔고 근데 뿌리 있는 놈은 지금 다 뻗어 있어요 저기 한 놈 저기 두 놈 다 뻗어 있어요 뿌리 있는 놈 뿌리 있는 놈 뿌리 있는 놈 자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가로등이 있었죠 이렇게 주차장인데 가로등 불빛으로 날아오네요 저기 지금 오! 한 마리 날랐네 오! 날라올랐어요 날라올랐어요 아! 저거 보이죠? 날라올랐어요 날라올다 오! 여기 다만 지금 날고 있고 오! 소리 대단합니다 불빛을 열었다고 하네요 그럼 뭐라 하죠? 불나방 불나방처럼 여기 터줏대감 고양이 한 마리 있죠 이 고양이가 저거 보고 아까 깨물었거든요 터줏대감 고양이 불엌이 있어 눈은 비쥐를 lun고 눈은 비쥐를лам고